지금 모든 곳에서 모든 자산 투자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부동산 어디가 키포인트인가 그것을 찾을 때 저는 조선옥과 반도체를 꼽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세계 경기 문제겠지만 그 경기 사이클 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서도 조선옥과 반도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경기가 전세계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 지역 사이클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선옥과 반도체라는 것을 제가 따로 꼽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금리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저번 주에 물가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금리도 크게 오를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금리 인상을 다 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비둘기파냐 메파냐 말도 많죠. 어떤 때는 메파라고 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라고 하고 정확히는 지금은 올빼미파라고 합니다. 비둘기파도 아니고 메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파월 의장이 집을 사지 마라, 애초에 집을 사지 마라 경고를 직접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냥 연준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놓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제 위기는 마지막까지 버텨주던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금리를 13년 만에 최고로 올린다고 집 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바로 집 사지 못하게 금리를 거의 5.78%까지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이거를 올려버렸습니다. 미국은 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금리 빌렸던 시점이 그대로 30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미 사버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새로 부동산 시장의 진입을 막겠다, 과열을 막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미국의 건설사가 집, 주택,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팔리지 않게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연준 회장이 집을 사지 마라 경고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낮아져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금리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금리, 이제 빚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3년 만이라고 했죠. 그 13년 전이 그때쯤 이 상황이 언제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던 그 시점 그때 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경계하고 있는지 똑같은 부동산 사태를 경계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빚을 많이 낀 부동산 시장은 주의하셔라. 제가 부동산이 답이라고는 했지만 이 금리, 빚이 많이 들어간 부동산 시장은 주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 거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1.75%인데 이번에 한 번에 미국이 한 번 금리 딱 두 번 올렸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몇 차례를 올렸었는데 딱 두 번 올린 것 같고 지금 금리를 완벽하게 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급해졌어요. 지금 한 번에 이만큼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금리 올린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한 거는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릴지는 몰랐어요. 원래는 1년 전부터 제가 금리 1.75% 이상 올라가면 빚이 많이 들어간 주택시장, 오피스텔, 상가, 빌라 이런 데들이 위험할 거다라고 하면서 1년 전부터 경고하려고 했었지만 딱 반년 전부터 경고하는 그런 사태가 된 거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부동산의 답이 되느냐?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국가나 기업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곳.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면 내 뒤에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확률이 많아지는 곳이 어디냐?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가장 이거는 나중에 따른 지킬 필요 없어요. 삼성이 저번에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삼성 들렀었죠? 삼성이 8만 명 채용한다. 2026년까지. 그다음 SK도 반도체 배터리 부반으로 5만 명 채용한다. 그리고 LG도 5만 명 채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지금 이게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용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 할 게 있고요. 그다음 한화 에너지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만 명 일자리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골라본 게 어디냐? 반도체와 배터리와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배터리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SK하고 LG에서 5만 명씩 채용한다 하는데 물론 바이오하고 다른 반도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충 숫자를 산정했는데 가장 많이 고용을 늘리는 데가 역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최근에 TSMC에 밀렸다, 자꾸 대만에 밀렸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를 주려고 했느냐? 디렘하고 낸드플래시 부분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디렘하고 낸드플래시 자체가 여태까지 생산량이 줄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최고의 최고 이익을 달성했죠. 계속해서 디렘하고 낸드플래시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AI 산업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까지, 역대 매출 최대를 찍고 공장도 지금 계속 이천이든 그다음에 평택이든 그리고 동탄이든 자꾸 이제 공장 증서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 그쪽에도 이제 반도체 짓겠다. 지금 평택은 이제 공장 반도, 절반도 안 지었어요. 그런 상황,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렘하고 낸드플래시 부분도 늘어나고 동시에 지금 TSMC가 걱정하는 게 뭐죠?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가 펩리스 부분, 여태까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죠. 여태까지 펩이 필요하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새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는 반도체랑 같이 크고 있는 게 뭐냐면 AI 시장으로 새로 맞춤형 반도체 같은 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펩리스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키워야 하는데 펩리스 부분은 TSMC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펩리스 부분이 시장이 커지기는 했는데 펩리스 부분이 더 많이 커져서 1위를 뺏기고 2위로 물러났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실제 삼성 같은 경우는 추격자 입장이고 여태까지 자기의 시장을 뺏기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자리가 당연히 계속해서 채용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라든가 그 다음 이천 지금 현재도 부동산 떨어진다고 난리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택 2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투자자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2천만인가요? 그 위로 동탄하고 수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 반도체 부분이고 그 다음이 배터리인데 제가 따로 탄소중립은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곡물 문제가 생긴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부분 탄소 배출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R200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협약으로 세계협약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나 LG 이런 환화 이런 데에서는 그동안 탄소중립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출권은 이런 부분을 사와야지만 배출권 부분을 다른 데서 사와야지만 결국 삼성이 앞으로 R200 협약을 맺은 세계 다른 기업들한테 팔아갈 때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앞으로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또 이 탄소중립 부분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부분은 어디예요? 지금 당장 고용이 가장 많이 탕출되는 반도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반도체를 바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선 분야입니다. 지금 아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기업들을 불러와서 어디에 투자를 늘리냐고 그런 얘기를 나왔을 때 나온 기사 부분인데 그 당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거냐? 바로 이 조선하고 방산 분야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효자 산업이죠. 그리고 이 방산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정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전 정권이 아니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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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권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노하우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분당 국가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전 세계가 무기 산업, 무기 부분에서 무기에 대한 이런 군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미국이 지금 짜증내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군비 이거 내기 싫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군비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산 산업에 열심히 투자했던 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 그런데 왜 미국하고 상관이 없었을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바닷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물이 깊어야지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심이 깊은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거운 쇳덩이 배를 올려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곳의 지반이 탄탄해야지 지반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지형이라고요. 그리고 이 파도 막아주는 이런 지형 지반 튼튼한 지형 그다음 여기 만도 굉장히 커야 하거든요. 그런 지형이 맞아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미국에 지어달라고 해도 이게 제 궤도에 올라서 뽑아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배를 열심히 뽑는 게 낫겠죠. 방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가기밀이잖아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효자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굉장히 방해를 해왔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LNG 가격은 껑충 뛰었다. 저가 수주 탈출 청신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LNG 선박시장에 뛰어든 중국 하는데도 국내 조선이 싹 수주를 휩쓸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K조선 실적이 딱 이렇게 쌓이고 있다. 그다음 카타르 그동안 말이 많았죠. 100척 이상을 수주한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도크 사용권까지 먼저 점해놓고서 가격 깎아줘. 내가 이제 많이 샀잖아. 내가 갑이잖아. 그렇게 갑질하려다가도 이번에 카타르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한테 넘긴다. 어떻게 한다. 막 갑질을 했지만 우리나라 조선이 독보적인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LNG 부분에서 도저히 중국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10년 이상 차이 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은 결국 자기네 나라에서만 만드는 거를 수주하는데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에 수주하고 일본도 그 자존심, 그 센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수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미 조선소에 있는 지역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세계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기조에 들어섰어도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지역 산업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맡기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은 그 지역 경기 사이클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그런데 고집하시지 마시고 왜? 세계 경기 사이클에 그대로 맞춰지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반도체 있는 라인이라든가 조선소 있는 라인에 가셔서 투자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부동산 하락 시기에도 선방을 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왜 자기가 부동산을 할 때 자기 있는 곳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곳을 실제 사이클이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 방위산업 저는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어디라고는 말을 안겠습니다. 조선 경기는 솔직히 남부 라인에 있긴 하지만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남부 라인이죠. 왜냐하면 조선하고 거의 같이 걔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오늘 아침에 폴란드 같은 경우 거의 30조 가까운 수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위산업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 특수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가스 멈춰놓고 석유 멈춰놓고 곡물 수출 이런 것들이 다 막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들이 운송하는 거거든요. 배가 운송하려면 조선이 필요하고 그다음 카타르라든가 다른 나라도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진 게 어떻게든 배를 많이 유럽도 배를 많이 확보해서 이것들을 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 역할 지금 세계의 영웅 히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조선 분야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 특히 방금 말했던 폴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지금 안보 부분에서 그 다음 공백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없던 무기를 채워야 하는데 미국하고 독일이 그 무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원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만으로도 지금 제블린이 모자라다 모아 모자라다 하면서 쉽지 않죠.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방산산업으로 가장 으뜸형 국가였는데 이게 독일이 옛날에 일본하고 똑같은 전범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총 한 자라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서류가 100장이 필요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가 독일을 굉장히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 무기 공급해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자기들 안보 공백이다. 그러는데 이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실전성이 검증된 K2, K9이라든가 그 다음 FA-50 같은 그런 무기가 있고 공급이 빨리 되고 그 다음 기술력이 좋아서 각자 자기 나라의 기술력 방위 산업의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 특수를 막고 있는 조선과 방위 산업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다 했지만 지금 조선하고 방위 산업이 있는 우리나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곳보다도 가장 정답이다. 부동산이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이 모여 있는 경기 남부 라인 평택하고 이천 제가 얘기했지만 동탄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그리고 그 용산도 앞으로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그쪽도 좋아질 거고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청주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청주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까지 천안 아산까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선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남부 조선 라인 솔직히 남부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풍수 지리가 받쳐주는 지형인데 그런 곳이 가장 혜택을 볼 곳은 당연히 거제도고요. 그 다음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데 원래 조선 있는 울산 지역이 조선 지역이 그동안 안 좋다고 요새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냐 울산은 자동차 문제인데 아까 현대차가 어떤 문제가 됐느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가 지금 난리 난 게 뭐냐 하면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자동화 라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 좋은 점이 뭐냐 여기는 목포 같은 경우거든요. 자꾸 조선을 키우다 보면 조선은 커질수록 사람을 더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사람을 더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 더 활발해질수록 지금 조선이 있는 이 지역 경기는 더 살아나고 이런 쪽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는 평택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투자하실 때 혹시라도 빚이 적게 들어간 혹시 앞으로도 개발될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곳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곳은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중산층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지역들은 정규직을 많이 뽑고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몇만 명씩 늘어날 지역이에요. 지금 이 지역 조선수 있는 지역들 가면 연수생 뽑겠다고 현수막 걸려있고 사람 뽑겠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지금 앞으로 탄탄한 일자리 반도체와 조선이 있는 지역이 활성화될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이 답이다. 확실한 답을 내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그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